아 진짜 안맞은데 딸따라자랑 저희처럼 수식하는 분들이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대박 2년만이 왔어요 안되면 뭐해요? 자 이제 떠나자 헤이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다가 날씨는 굉장히 맑은 상태 씻고 올게요 오늘 룩은 저희 살짝 트윈 룩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짠 우측길로 이동 어머 야 슈퍼 봐 그니까 갬성 산청 슈퍼 두개를 데리러 갈 거예요 자 따뜻해 해가 근데 바람이 불어서 좋아 응 그날을 잊지 못해 베이비 기정이요 기정 헬로우 미질내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가 말이라리라 고야 꼬라씨 오우 물 나올 때? 안녕하자. 야 심싱한데다? 그러니까. 사람 개많아. 나는 사람이 개많아. 야 낯술 존나 떼인다. 고마워. 고마워. 네 감사해요. 자 여기까지. 감사해요. 죽도 지금 시키자. 지금 시켜야 돼요? 네. 죽 두 개 해주세요. 어? 두 개? 세 개? 두 개. 두 개. 야 축제. 두 개. 두 개 레츠 고. 두 개. 두 개야. 선낙지 어쩔래? 미친 거 아니야? 미쳤다. 저 잘 데려왔죠 여러분? 네. 안 돼. 기다려. 기다려. 오늘은 윤현이랑 같이 먹는 거지? 윤현? 음. 너무 고소해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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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새끼야? 나 쓰레 먹어. 너무 맛있다. 전복. 제일 사랑해. 또 재배. 안 돼? 개불. 어떻게는 이겨먹을라 그러죠? 네. 오케이 했지? 편지가 따졌어요 맛있어 다들 말이 없어졌어 맛있어 집중해서 따올대 맛있어 맛걸렸어 밥 먹걸렸어 밥 먹걸렸어 혹시 모자이크 해주시나요? 아니요, 프리에요 자체 모자이크 해도 돼요? 네 일상만 먹으려면 살짝 시키고요 죽만 한 5개, 6개 시켜가지고 한 개 3천 원에 응 카드 돼요? 카드 안 되고 올게 내가 볼게 내가 할게 뭐야 야, 손사다운 괜찮아 열정이다 너 열정 짠다 그럼 나만 이렇게 작아온거야? 눌린거야 내가 더 작네 내가 더 작네 그치? 뭐야? 네 누구야? 앗 너무 맛있어 그치? 아니 현지야 아니 똥이지 너 뭐해? 너 죽 만들어 먹어? 그냥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맞는 유튜버인가보다 아 치워야지 뭐하는거야 도잉 어떻게 어버 어떻게 치는지 일주일도 안 됐거든 진짜? 에이블리에서 사지 마세요 원플러스 원짜리 야, 얘 신발 사러 가자 빨리 그러니까 야, 일단 현지야 너 그거 비닐로 비닐라도 해, 안 돼 아니, 이거 신고 비닐로 어, 신고 비닐로 해 멋있지 않아? 아니, 빨리 뭘 멋있어, 빨리 멋있지 않아? 어쩔래요, 이 아이를? 외로이 홀로 서있는 발 집가서 인스타 업로드한다 너무 잘 걸어 근데 문제는 왜요? 제가 쪼리 신발 없는 사람처럼 보이세요? 괜찮으세요? 괜찮으시시세요? 안 괜찮으시시세요 아 아 먹히게 했잖아 이만간만 59,700원 나왔어 6만 원 당황스러워 앞쪽에 서면 네 누가 안 데려 아니 나 언제 되세요? 아 아 개말랑이야? 어? 이게 말랑말랑이야? 말랑말랑 스퀴시야, 스퀴시? 말랑말랑 이 이 정도는 아, 살겠다 미친 느낌이야? 귀여워 아직 귀여워? 바람이 온다 빠이밤 그때 에그 사서 에그 느낌 없는데? 아니 애들아 긍정적이자 너야말로 시와를 외쳤던 너 언니가 근데 이게 은근 맛돌이일 수도 있어 그래? 다 섞어봐 맛돌이야? 이 분명히 뭐하니 맛있다고 한다 아 아 퀸 아맘 퀸 에이맨 야 애들아 치즈케이크 미쳤어 이건 누가 산거야? 몰라 이거? 아 이거 서비스인가 봐 아니 내가 산 건데 서비스이지라 여기서 서비스를 찾아요 이건 고 맛있지? 이거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퀸 에이맨 헬멧들도 좋아해 퀸 에이맨 그게 뭐냐고 오빠는 지금 검색계가 궁금하면 제발 우리가 어찌할까 퀸 아링 퀸 아링 이즈 브래드 네임 오케이 야 테라스도 있는데 추워 그 옆에도 유명한 버거샵이야 와 너무 귀여워 루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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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뭐해? 준비해 우리 감동시키려고 피자 진짜 맛있겠지? 야 우린다 조각 피자 저희처럼 수식하는 분들이 오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맞아 한 조각씩 나눠면 끝 이렇게 싹싹 쌓여있어가지고 한 입씩 먹으면 다 좋아 콜라다 저희 제로 콜라 한 거 아시죠? 네 다이어트 퀸스 다이어트 너무 좋아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누가 알았는데? 근데 뭐 과자 먹는 거야? 엄청 가입해 근데 빵이 두껍다 응 고이 때부터? 하수거 본낭 느낌이야 매워 야 누가 시켰냐? 미칠래? 아이고 우리는 몇 짜리지 말아봐요 어 야 말아봐요 추웠어? 비빔면 돼? 어 비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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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고 여기 이렇게 조금 묻다가 좀 치고 죽어버려? 약간 하얘 이거 맵지 않아? 너 입술 지금 터질라 왜? 이 쪽이야 턱 아닌데? 너 맵잖아 얘 자꾸 추운데도 안 깊다고 매운데도 안 맵다고 어 얘 귀엽지? 그니까 너 뭐야? 근데 진짜 안 맵어 쪽이랑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너무 신나요 거짓말 2년 전에 왔었어 어 친구들이랑 근데 너무 맛있었던 거야 야 이거 이거 안 하려면 어떡해? 이거 안 하려면 어떡해? 아 뜨는데 그래도? 아 이게 놀려 그 끈 아 휴직 시간도 안 했는데 야 마스크팩 갖고 온 거 하나도 안 했어 아 그니까 내가 안 할 것 같다 했지? 응 마스크팩을 했더라면 우리의 화장이 잘 먹었을까? 부산 비즈니스 호텔 추천하십니까? 네 난 나 진짜 나쁘지 않아요 나도 냄새도 안 나고 뷰는 조금 똥이긴 하지만 뷰는 중요하지 않아 사실 우리 잠만 자거든요 깔끔하고 친절하시고 오늘 룩은 빈티지입니다 여러분 홍대의 빈티지샵에서 산 바지랑 맨툴맨 엄마가 싫어하는 빈티지 왜 남이 입던 걸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걸 입냐면서 엄마가 이렇게 쓰러 다니셨군 박현지 추천 야 수영 먹을까? 순대 먹을까? 너네 먹고 싶은 거 먹임수있네 오우 야 오늘 행님 오셨다 용문신 행님 오셨다 조심해 이거 우리 건가봐 어머 얘 똑똑한 것 봐 섞어요 이렇게 맛있다 으응 당신꺼 오 대말르게 나와 지금 개훈남인데 오늘? 내 옆에 있어서 훅갈지 아 미안 근데 쭈개야 너 안 나와 엥그레 어때요 당신들? 앙유 앙유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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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안 매워? 안 매워?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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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커피 할 수 있다면 치고 비닐 고춧가루 기 inventor 고춧가루 이게 스멀 무싸 박두기 구추가 감동 너무 귀여워 여러분 이거 헐치 탐나죠? 박두기 굿즈에요. 돈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? 보이시나요? 이 자식이 이렇게 선물을 주면 돼요. 참 좋거든요? 나 트마트 케이스 해가지고. 이렇게 했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? 오늘 예뻐. 내가 노란색이라서. 딱이다. 딱이다. 예뻐죠? 감사합니다. 이게 왜 갑자기 왜 자꾸? 대박. 2년 만에 왔어요. 커피는 예민해 아주. 워너부터 벌써 쏟아버리시네. 다들 무료커피하세요. 안 되는 거 뭐예요? 안 되는 거 뭐예요? 뭐야? 귀여워. 졸귀탱스? 너네 검정할 거야? 응. 야. 야. 너 뭐해? 야 뭐해? 너는 어디서 나왔어? 야. 귀엽다. 이게 뭐야 봐. 너 뭐해? 어제 밤에 사진 찍었던 곳에 난 내가 싫었어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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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이거 빼가지고 올려놔. 이거 빼면 안 되는 거 같아. 아 빼. 고용히야. 이거 어디서. 예쁘게 찍어보시세요. 황시홀 궁전 스타일. 이거 샷과는 있는데? 네? 이거 아이스크림을 비울 수 있어. 내가 한번 먹어보시죠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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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못내요. 자 이제 떠나자. 야 근데 만약에 옷 젖으면 그냥 사자. 야 너무 이쁘다. 아 진짜 안 맞네. 야. 에어황 할같은 별수 있습니다. 그거자! 아! 아멘 아멘 안녕! 안녕! 어우 차가워! 잘 가 나를 잊지 마 아 개놀래 나 떠날 거야 다 함께 떠나자 야 우리 왜 돌아가? 우리 내일 그냥 일요일 해주면 안 돼?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나 지금 가고 있어 깨달았어 멀어지면 멀어질수만 마치 나요 근데 파악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아 고맙지 여러분도 해나 이제만 힘들어요 쓰레기 좀 버릴게요 아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택시를 부르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여행 끝